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8월 13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다.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여 투옥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셨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 아니라 당신께 나와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주실 것을 예표한다. 구주와 선지자 239-240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극류를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가까이 끌리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조류는 죄인의 심령으로 흘러들어가고 그에게서 다시 다른 사람의 심령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나타내신 동정과 자비는 또한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다. 실물교훈 251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독약은 자신이 마시는 것과 같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전에 정교한 계획을 통해 형들을 살폈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이 일이 요셉 자신과 형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3.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이 형들에 대해 꾸몄던 계획에 함께 참여하였다. 용서의 경험이 그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